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이 향 꿈은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, 정신적 문제를 상징합니다. 이 향은 정화, 명상, 신성한 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꿈속에서 나타날 때, 이는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나타내거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암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현대의 스트레스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쉼을 갈구하는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향을 피우는 행동은 명상과 비슷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무의식적 시도를 나타냅니다. 따라서 이러한 꿈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심리적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이 향을 피우는 꿈 이 꿈은 현재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내면의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합니다. 목표를 향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암시합니다. 향이 꺼지는 꿈 이 향이 꺼지는 장면은 실패나 좌절을 나타낼 수 있으며,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또한 어떤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모기향을 피우는 꿈 모기향과 관련된 꿈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거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반영합니다. 이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상징하며,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향기를 맞는 꿈 특정 향기를 맞는 꿈은 변화와 치유,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. 예를 들어, 꽃향기를 맞는 꿈은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, 불쾌한 향은 불안감이나 갈등을 암시합니다. 향을 잃어버리는 꿈 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이는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이 불안정해지는 시기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. 향을 선물받는 꿈 누군가에게 향을 선물받는 꿈은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, 혹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. 이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례와 해석 사례 1 제사와 관련된 꿈 한 꿈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며 향을 피우는 장면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. 이는 가족 간의 화목과 조상과의 정신적 연결을 상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이는 또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. 사례 2 꽃향기를 맡으며 산책하는 꿈 한 사람이 정원을 거닐며 꽃향기를 맡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과 창의적 에너지를 나타냅니다. 이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삶의 변화를 암시합니다. 사례 3 향불이 꺼지는 꿈 어떤 사람이 향불이 꺼지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재의 계획이나 목표가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난관에 부딪힐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꿈은 좌절대신 대안을 찾도록 독려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냄새 향이 나는 꿈 지위와 돈을 동시에 얻는다? 한편 악취인 경우는 반대로 돈이 나가는 것을 암시한다. 꽃향기를 맡는 꿈 작품 또는 일거리 등의 좋은 평을 받고 신분이 고귀해지거나 연인이나 그리운 사람 등을 만난다. 난초향이 바람을 타고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꿈 새로운 정보와 희소식을 듣게 된다. 우편물, 전화, 통신연락, 만남 등이 있다. 너무 강한 향 냄새가 나는 꿈 향이 너무 강한 꿈을 꾸면 양심의 가책을 상징합니다. 다른 사람이 음식에 향을 넣는 꿈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음을 암시합니다. 다른 사람이 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꿈 다른 사람이 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다면 누군가가 비논리적인 것으로 당신을 설득하려고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. 다른 사람이 향을 꽂는 꿈 다른 사람이 향을 꽂는 것을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헛되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경고하려고 노력할 것임을 의미합니다. 다른 사람이 향을 먹는 꿈 가족, 친구 또는 파트너에 대한 걱정을 상징합니다. 다른 사람이 향을 버리는 꿈 당신이 누군가를 보호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다른 사람이 향을 피우는 꿈 친구가 집안 문제에 대해 불평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다른 사람이 향을 훔치는 꿈 누군가가 자신의 말로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실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라일락 향기가 물씬 풍기는 꿈 정신이 맑아지고 어디선가 감미로운 사랑의 멜로디가 꿈을 안고 조용히 들린다. 정보, 희소식, 우편물, 전화 등이 있다. 만수향 냄새가 향기롭고 아늑한 꿈 하얀 마음으로 고사를 드리게 된다. 신묘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. 작품 창작, 이상 실현, 감상 등이 있다. 방 안 또는 부엌에 식초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꿈 어떤 기관 또는 집안에 큰 소문이 나고 그 영향을 받아 심로하게 된다. 방에 만수향을 피우는 꿈 더러운 잡귀신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. 안택 고사가 있다. 백합향이 그윽한 꿈 날아갈 듯이 기분이 상쾌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. 복숭아 나무 사이를 걸어가다 향기에 취해 비몽사몽이 된 꿈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잠시 황홀경에 빠진다. 부처님으로부터 만수향을 받는 꿈 지성이면 감천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면 큰 대업을 쌓게 된다. 천우신조로 귀한 보배와 재물을 얻게 된다. 임신, 교리, 소원성취 등이 있다. 생강을 먹거나 냄새를 맡는 꿈 정열적인 사랑이 시작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. 송장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았더니 인기 상승으로 데이트를 치게 된다.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한 꿈 산뜻한 날 아름다운 꽃 속에서 뜻깊은 사색과 낭만에 흠뻑 젖게 된다.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. 감상, 행운이 있다. 음식에 향을 넣는 꿈 거짓말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당신은 한 가지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. 응접실에 난초꽃이 피고 향이 그윽한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문화의 공간에서 얘기꽃을 피운다. 상봉, 계약, 협조, 조약, 세미나, 회의, 모임, 행운 등이 있다. 종교시설에서 향냄새가 나는 꿈 곧 기분이 좋아지는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집안의 향냄새가 나는 꿈 가족의 조화로운 관계를 예측합니다. 향수에 관한 꿈 자신을 속이고 싶다고 하는 심리가 이런 꿈을 꾸게 한다. 여전히 인기는 저조하다. 향을 꽂는 꿈 향을 꽂는 꿈은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향을 버리는 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을 의미합니다. 향을 보는 꿈 꿈에서 향을 본다면 근심 걱정이 풀리게 됨을 의미합니다.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향을 사는 꿈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향을 찾는 꿈 행운이 찾아올 것을 의미합니다. 최선의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할 수 있습니다. 향을 파는 꿈 미래가 두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향을 피우는 꿈 향을 피우는 꿈은 사업의 성공을 상징합니다. 당신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. 향을 훔치는 꿈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향이 그윽한 난초꽃밭에 앉아있는 꿈 동창회, 연회석, 축하파티, 망년회 등 즐거운 모임을 갖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게 된다. 그리고 향을 피우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. 향이 그윽한 난초꽃네에 앉아있는 꿈을 겪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